안녕하세요 한방24K 조승궁 원장입니다 모기에 머리가 제대로 얹혀져 있는가? 아니 모기에 당연히 머리가 제대로 얹혀져 있지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의외로 모기에 머리가 제대로 얹혀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항상 한쪽으로 머리가 기울어져 있거나 경추가 회전되어 있어서 얼굴이 회전되어 있거나 고개를 가도하게 늘 숙이고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고개를 늘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모기에 제대로 얹혀져 있지 않을 때 생기는 비대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한쪽으로 머리가 기울어져 있을 때는 눈썹, 눈, 코의 기울기가 달라져 보입니다 그리고 기울어져 있는 얼굴살이 더 쳐져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경추가 회전되어 얼굴이 회전되어 있는 분들은 얼굴에 전후 경사가 생겨서 원근법에 의해서 앞쪽의 얼굴은 더 커 보이고 반대로 뒤쪽에 있는 얼굴은 더 작아 보입니다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앞에 있으면 얼굴이 더 크게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 얼굴을 갸름하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늘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얼굴이 더 길어 보입니다 네 번째 얼굴을 늘 이렇게 들고 있으면 턱 쪽이 앞으로 나와서 이 하관 쪽이 더 발달해 보입니다 머리가 목에 제대로 얹혀져 있지 않은 분들 셀카나 친구들과 사진 찍을 때 화상회의 때 얼굴이 더욱더 비대칭이 심해 보이시는 분들 머리가 목 위에 제대로 얹혀져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정면 사진을 다른 분들한테 찍어 달라고 하세요 첫째 사진을 보고 미간 중간에서 턱의 중심까지 연결선을 이으세요 둘째 양쪽 눈꼬리를 연결하는 선을 그으세요 얼굴 형태가 중앙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세요 코끝과 턱을 연결한 사선을 그으세요 이때 연결한 선이 수직에 가까우면 내가 턱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선이 60도 이하이게 되면 지나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셀프 체크 후 목 위에 머리가 제대로 얹혀져 있지 않는 분들은 우선 경추와 거북목을 교정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머리 위치를 바른 위치로 두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처음엔 바른 자세가 매우 어색하지만 바른 위치일 때 그 감을 스스로 느껴서 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외로 머리를 제대로 가누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르면 개선할 여지가 없지만 일단 알게 되면 고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과 머리가 바른 위치로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안면 비대칭이 진행이 계속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대칭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 3년 후 수술 요요가 와서 저희 한의원에 비대칭 교정으로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술 직후엔 비대칭이 개선된 것 같았는데 언젠가부터 비대칭이 점점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목과 머리의 관계는 안면 비대칭에 매우 중요합니다